현재 상위 10%를 대상으로 오픈한 프리미엄 쇼핑몰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요? 쇼핑센터 주변 주거지역이 아직 분양 단계라 매출을 올려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지속적인 홍보가 아니라 간헐적인 홍보였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자. 저희가 원하는 고객층이 상위 10% 이상의 고객들은 직접적인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 패턴도 주로 해외 시장으로... 따라서 우리에서는 앞으로 돈 벌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고객 타깃층을 상위 10%에서 가족 단위 고객으로 변경하는 게...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 있으면 애초에 놀이동산을 했어야죠. 프리미엄 쇼핑몰이 아니라! 상반기 매출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최종 보고는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전 일주일 전에 박 전무님을 잘랐어야 했네요. 또 그 전에 보고받으신 분 있으세요? 회장님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 회장님은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일주일 전에 아셨는데 매일 출근하는 저는 이제야... 제 무능은 좀 저 혼자만... 적어도 회사 내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윤 실장님? 제가 보고 드렸다면... 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겠죠. 지금도 앉아 계신 것 같네요. 도대체 이방인 회장님 눈과 귀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농사 계속 짓고 싶으면 지주보다 마름한테 잘 보여라. 회장님 전원이셨습니다. 전무, 상무, 이사, 본부장, 부장, 차장, 팀장, 실장. 윤 실장님 생각에는 어느 선까지가 마름입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어떠신데요? 인사 사랑까지 일사랍. 조사의 성적 자체사 이 시스템 주입에 대한 의미를 사랑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추석을 좀 더 좋아했 Summa 하하 하하 Hey Stella, how's it going? Always looking good Thanks Hey Unsa Did you make a home safe last night? Yeah What are you doing tonight? How about you work for me tonight? I work I work Of course You definitely look your best when you're working How about you come work for me tonight? In your dreams You're gonna make me beg, huh? I'm gonna make you a little more I got to go I want to do it I need you That's why I want you to make you a little Coffee 차은상 어떻게 된 거야? 니가 왜 여기있어? 엄마는? 엄마는 어쩌고 왔어? 엄마는? 엄마는? 니 입에서 지금 엄마 얘기가 나와? 언제 왔어? 연락하고 오지 연락하고 왔으면 해 뭐 다른 꼴 보여주게 여기가 대학교니? 나 여기서 일하는 거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긴 누구야? 니 잘난 동거남이지? 너 우리 집에 갔었어? 그래 갔었어 미국 와서 여태껏 그딴 양아치 술값이나 대주면서 살았던 거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데 뭐 결혼? 좋은 남자를 만나? 대학교를 다녀? 니가 좋은 남자 말고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났어야지 미친년아! 돈은 가져왔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차 안성 엄마 버리고 언니 인생이 좀 얹혀가려다가 벌 제대로 받는다나 어딨는데요? 그만해라 그만하겠지? 인생 참 역같다 언니는 내 꿈이었어 내 거지 같은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어차피 되고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정해진 인생 꿈이고 나발이고 전문대로 가만큼 매듭 짓고 월 200만 원 사무직이면 이 빌어먹은 세상과 합의 볼 생각이었어 왜? 언니 돌아올 때까지 엄마랑 둘이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미안해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손 대지마 얼른 한국 가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가지마 하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 맞다는데 얼른 가 엄마가 어떻게 execut 혹은 우리 fur sigh 언니 언니 가지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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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아 안 언니 언니 언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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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rty's gonna be amazing. Let's go. Jessie said you should. What? Jeez, who is that girl? Talk about a fallen angel. You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me. I'll take care of the rest. You don't think she has a gun, right? Oh, that girl. Are you alright? I'm okay. Thank you. I've decided I believe in God because I've met you. Thank God. What? Thank you. Do you all stop me? I'm sick. Do you see your dog doing it? I'm sorry. Do you have sex? Okay, let's go. Do you see! Do you see your dog doing it? Do you see your dog doing it? Do you see your dog doing it? 야! 내놔, 이 도둑음아! 그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든게 만든 것잖아! 내놔, 우리 언니들과! 내놔, 내놔! 제이! 제이! 딥샛, wake up! wake up! 제이! 야, 미친놈아! 셀폰 있죠? 9일을 불러요, 빨리!